하부쪽 메탈과 서브운드 메탈 오파테크쪽은 강화 플라스틱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1대5 차량보다 1대8 차량에 많이 느낌을 받아요 기아가 안 망가지기 위해서 기아가 따로 나와있어요 바퀴가 1,2,3,4개 다 닫아도 하나 움직이도 하나 움직이지만 같이 움직이거나 앞뒤가 차동이라도 센터가 잠겨있으면 기아가 나아버리죠 아주 좋은 짓입니다 멋진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간단한 1분 영상이었습니다 안녕